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생산과 투자도 모두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.2% 증가해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늘어 전달보다 12.9% 증가했습니다. 이는 2013년 10월 14.9%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입니다.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의류나 화장품 등의 소비가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제 판매가 늘어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통계청은 대부분 지표가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.